여러분들은 고등학교 2학년과 함께하는 학교va 그를 위해 방학을 잊은 학교과 같이 하는 학교 학교 3학년과학교를 이루는 학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이곳은 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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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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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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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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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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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